야, 담아, 담아. 고마워, 고마워. 다섯 개, 다섯 개 채워야지. 다섯 개, 다섯 개. 두 개 더, 두 개 더. 고마워, 고마워. 한 번 더 먹어야 돼. 두 개 더 먹어야 돼. 담아, 고마워. 형들이 위험해져. 그렇지. 마지막 하나 더 먹을 수 있다. 진짜 너무 예쁘다.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, 담아. 담아, 담아. 굿이야. 굿이. 들어갈 데가 없어, 담아. 그만, 그만 먹어. 귀엽다. 제주, 니 입술을 안 했다. 네가 이해해라. 눈 안 들린다니까. 쟤 안 들려, 누나. 야, 동훈아. 하나만 먹어. 물 좀 줘, 물. 근데 정말 맛있어. 이러면 유삼 씨는 페이크는 안 드시고 유고초받도 안 드셨잖아요. 둘, 둘. 야, 이제 그만 먹으라고. 양궁은 다투하고 끝이야. 그렇지. 좋아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그렇지. 됐다. 몇 개 먹었어? 야, 네가 다섯 개씩 먹어야 돼, 무조건. 다섯 개 먹었어, 다섯 개. 오래된 작품 보는 것 같아요. 세 개. 세 개 먹었어, 동훈아. 생각하는 오대. 네 개. 야, 은하. 다섯 개 다 먹어야 된다. 마지막 다섯 개. 그렇지. 마지막 세기들 한 번 먹어야 하기 힘드네. 동물부터 먹었어. 짜서 그래. 짜서. 야, 상근아 너 다섯 개 다 먹을 수 있지? 백 개도 먹잖아, 너. 하나. 그렇지, 잘 먹는다. 아, 왜? 네가 설명을 해줘야 돼? 알아서. 아, 세 번만 넘는 게 어딨어요. 그냥 삼켜줘. 네번 십도 삼켜. 아, 쟤 삼켜구나. 진짜 돼지야, 진짜 돼지. 몇 개지? 다섯 개. 네 개. 야, 내가 있어야 재밌어, 너. 오, 그렇게 봤어. 야, 왜 이렇게. 맛있어. 대리야. 자, 이제. 어. 조금만 더 익혔어. 대리야, 이거 좀. 한 달. 상근 씨한테 나오게. 그래. 그래. 동근아. 동근아? 맛있는데. 알았다, 알았다. 마다라볼게. 마다라볼게. 쓱, 쓱. 맛있어, 맛있어. 캐릭터 선. 너 나랑 오래 앉아있어, 재밌어. 형, 여기 어디 있어? 아, 못 봤어, 옆을 쳤어. 치유가 안 됐어. 엄무, 엄무. 아니, 옆을 쳤어. 옆을 쳤다, 옆을 쳤어. 옆을 쳤어. 옆을 쳤어, 옆을 쳤어. 옆을 쳤어. 옆을 쳤어, 옆을 쳤어. 무슨 얘기야. 뭐하는 사람 살리면 어떡해. 아, 이거 절개 어묵이구나, 저한테. 아, 진짜로. 아, 뭐하는 사람 살면. 라면을? 원래 막거리 좀, 한 집을 보내고 나면 가는 거야. 라면을? 형, 누나. 야, 이거 손 잡혀. 아, 이거 힘으로 하기 있어요? 나도 힘으로 하기 싫어. 형, 형,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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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저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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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아, 형 저만. 형들아. 형, 형 저만. 형 저만. 형 저만. 형 trading. 형 저만. 형 Franzhng ähn. 왜. 디. 야 내가 진짜 두 개 다 먹고 죽을 게. 무OY 같은 el작들을 먹고 죽을 게. 너무 맛있어. 내가 두 개 먹고 죽을 게요. 진짜. 진짜 진짜 앉아봐 나 진짜 내가 죽을게 아니 진짜로 아까 아침부터 계속 배불러 있었어 해봐요 잘한다 됐어 자 몇 번 먹을까? 저 9번입니다 1, 2, 3 9번 이게 뭐지?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어? 여기에 먹을 것만 다 있는게 아니고요 저런게 갖고 있어요 게임이야? 지금부터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